자 민아 안녕 안녕 자 오늘 요 이브이 히어로즈 실험 두 번째 날이야 두 번째 한번 두번 한번 더 하려고 아빠가 뽑아왔구요 총 열두 개입니다 열두 개기 때문에 보시면은 요렇게 둘 넷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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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박스죠 요게 한 박스고 총 두 박스를 뜯는거에요 두 박스 두 박스를 뜯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한번 봅시다 뭐가 나오는지 그치? 한번 봅시다 자 해볼게요 먼저 요거부터 해볼게요 자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자 그래 트길같은거 어 인..잇..잇나 자 자 아빠가 미리 뜯어놓게 해 이거는 아 하 하 하 뭐야 폴로카드 어? 폴로카드? 자 짠 폴로카드 자 또 올려 자 카드 자 세번째 네 첫번째 박스에서 세번째는 꽝 꽝 꽝 자 첫번째 박스에서 네번째는 과연 V V V 나왔으면은 다 나온거죠 V 나왔으면 다 나온거 V V V V 자 다섯번째 꽝 꽝 꽝 꽝 자 그러면은 자 첫번째 박스에서는 V 카드 하나 나왔구요 글레이샤 자 두번째 박스 바로 가보겠습니다 글레이샤 오옷 자 두번째 박스에서 과연 꽝 꽝이구요 두번째 박스 첫번째는 첫번째 팩은 꽝 두번째 박스 두번째 팩은 꽝 꽝 꽝이 꽝 두번째기 두번째 뚱 두번째 빙 또 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팩은 여기서 브이카레가 나왔네요 한장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팩은 부위가 두장은 안나와요 자 그래서 보시면 두번째 박스에서는 브이카레가 한장 나왔습니다 자 세번째 박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브이가 두장 나오는건 없습니다 브이는 두장 안나와요 브이맥스 한장 브이카드 한장 이렇게 나오지만 브이가 두장은 안나와요 브이맥스 두장은 그렇게도 안나와요? 브이맥스 두장은 그렇게도 안나와요? 브이맥스 두장도 가능하지 그럴 수도 있지 브이브이 두장 브이브이는 안나와 다음 세번째 세번째 박스에서 첫번째 팩입니다 자 볼록카드 다음에 두번째 팩 세번째 박스 두번째 팩 꽝 꽝 꽝이죠 다음에 여기서 부위가 나올수도 있어요 부위가 네 꽝 자 세번째 팩 오롱톨 홀로카드 아니에요 꽝이에요 네번째 팩 꽝입니다 꽝 왕 맞지? 왕이죠 왜 꽝이 나오지? 다섯번째 팩에서 부위가 나올수 있어요 부위 아니면 슈퍼레어 이상 자 보세요 제발 슈퍼레어 이상 좋은거 크게 아이씨 죄송합니다 씨 해가지고 자 다섯번째 팩에서 요렇게 줄표준다 나왔네요 지금까지는 다 한장씩 밖에 안나왔어요 아이씨 아이씨 자 주세요 자 세번째 팩스에서 부위 카드 한장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네번째 팩스입니다 네번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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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번에 실험에서 아셨죠? 슈퍼레어 슈퍼레어 나왔는데 슈퍼레어 자 슈퍼레어 볼게요 어떤 슈퍼레어인지 자 마릴 두루쿤 찌리리공 리본배지 슈퍼레어 부스터V 나왔네요 하하 이제는 부스터V가 잘나오네요 하하하하 저희한테 가장 안나왔던게 부스터V였는데 슈퍼레어였는데 이제 이게 잘나옵니다 이제 잘나옵니다 볼게요 잘 나왔구요 이제 세번째 자 이제 세번째 아 이렇게 슈퍼레어가 뜨면 안되는데 트길이 떠야되는데 자 세번째 홀로카드 그 다음에 네번째 자 세번째 자 꽝 다섯번째 팩은 꽝 다섯번째 꽝 꽝 이렇게 꽝이죠 꽝일거에요 꽝 이렇게 꽝이죠 그래서 네번째 박스에서는 네번째 박스에서는 수퍼레어 부스터V 수퍼레어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V자리에 있는거에요 V자리에 이게 V자리에 있는거에요 자 다음 네번째 박스 아 다섯번째 박스 다섯번째 박스 다섯번째 박스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론상으로는 지금은 수퍼레어가 나왔기 때문에 수퍼레어가 나왔기 때문에 어 이제 수퍼레어 이상으로 나올수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박스가 저희가 올 때 섞여가지고 박스가 섞였기 때문에 이게 모르죠 근데 지금 총 수퍼레어급으로 두장 나오면 끝입니다 그렇게 안해도 돼 자 짠 꽝이구요 짠 자 두번째 V...V 카드 나왔는데 그쵸 글레이시아 V 글레이시아 V 글레이시아 V 현재까지는 VMAX가 한장도 안났죠 어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나왔는데 VMAX가 그니까 VMAX하고 V가 같이 나올순 있어요 같은곳에서 네 자 보시면 나왔죠 VMAX 이렇게 나올순 있습니다 대신에 V카드가 두장은 안나와요 V카드가 두장은 안나옵니다 자 주세요 꽝이요? 꽝이요 꽝 꽝 그 다음에 다섯번째 팩 꽝이야 꽝? 응 홀로카드 그래서 다섯번째 팩도 홀로카드가 나왔죠 그래서 여섯번... 다섯번째 박스에서는 요렇게 요렇게 두장이 나왔습니다 VMAX랑 V랑 네 요렇게 나올수 있어요 다음 마지막 여섯번째 박스 여섯번째 박스 세트로 나오는게 좋은게 나오면 세트로 나오는게 세트로 나오는게 세트로 나오는게 세트로 나오는게 세트로 나오는게 눈치돼 자 이제 빵이요? 자 빵이구요 여섯번째 팩스 첫번째 팩은 꽝이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팩은 오! VMAX 자 VMAX VMAX 나왔습니다 VMAX 블랙히 VMAX VMAX가 나왔다는거는 V카드도 나올수 있어요 또 나올수 있어요 또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겁니다 세번째 팩에서는 홀로카드 네번째 팩에서는 꽝이죠 다섯번째 팩에서 V일수도 있고 꽝일수도 있고 가능성은 다있습니다 오! V네 다섯번째 팩에서 림피아 V가 나왔습니다 림피아 V 그러면은 이정도면은 원래 있던 박스랑 똑같이 나온거에요 여러분들 아 한장 더 나왔네요 한장 더 네 자 지금 여섯박스 했구요 여섯박스 카드는 나온게 총 둘 네 여섯 여덟장이 나왔어요 여덟장이 나왔으면 일곱장 뭐 한 박스가 좋은게 나오면 일곱장 일곱장이 나오거든요 그것보다 한장에 더 나온겁니다 V카드가 한장 더 그래서 지금 보시면 VMAX 블랙히 VMAX 림피아 VMAX 리피아 VMAX 글레이시아 V 주피선더 V 부스터 V 글레이시아 V 닌피아 V 부스터 V 부스터 V 그건 카드 숫자 얘기지 수퍼리어가 나왔기 때문에 좋게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두번째 여섯개짜리 박스를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자 다 뜯어줄게요 아빠가 두번째 실험입니다 자 뜯어주세요 자 두번째 실험 첫번째 박스에 첫번째 팩은 꽝이구요 꽝 다음 두번째 팩은 하 솔로카드 자 두번째 팩은 솔로카드 자 이게 그 슈퍼레아급 이상으로 좋은게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꽝이에요 이거는 자 세번째 꽝이구요 네번째 꽝 네번째 콜로카드 자 다섯번째 여기서 꽝 나오면 꽝 꽝 박스입니다 이거 꽝 박스일 수 있어요 꽝 꽝 박스입니다 자 꽝 박스 하하 박수 꽝 박스 자 첫번째 박스는 꽝 박스 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자 말씀드렸죠 꽝 박스 있습니다 예 오천원 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꽝 박스 있습니다 지금 일곱개 뜯었는데 꽝 박스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꽝 박스가 나올 확률은 거의 한 12% 돼요 12% 네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네 다음 꽝 박스 꽝 박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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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실험 결과 실험을 뭔가 증명하니까 좋지 자 어쨌든 좋은거 나와야되요 이제 꽝 나왔으니까 자 두번째 박스 자 두번째 박스 자 두번째 박스 이제 좋은거 나와야되요 튀길 나와야됩니다 흥민호 이거는 펜꽝 펜꽝 자 두번째 박스 첫번째는 꽝 자 두번째 박스 두번째 팩은 꽝 꽝 꽝 꽝 자 두번째 박스 세번째 팩은 꽝 홀로카드 홀로카드 두번째 박스 네번째 팩은 꽝 꽝 꽝 꽝 두번째 박스 다섯번째 팩은 여기서 V 아니면은 꽝 입니다 V V V V 자 V카드 한작이 나왔죠 EV 자 그래서 두번째 박스에서는 두번째 박스에서는 EVV V카드 한작 나왔습니다 예 꽝은 아니에요 자 다음 세번째 박스 세번째 박스 첫번째 카드는 첫번째 팩은 꽝 네 라이트 홀로카드 그 다음에 두번째 팩은 꽝 꽝 called 네번에 빵은 이거 팍팩 두번째 빵 크로 다음에 세번째 팩은 자 과연 뭐가 너의 것인지 울트라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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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레어라고 울트라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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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릴리, 이브이, 입치트, 부쩍부쩍 쉐이크, 기본에너지 마쿠아 보단 나요 마쿠아가 울트라리아가 있나? 없나? 부쩍부쩍 쉐이크보단 낫다 기본에너지가 부쩍부쩍 쉐이크보단 낫다 울트라리아 나왔구요 울트라리아 울트라리아 두번째, 세번째야? 세번째팩에서는 울트라리아가 나왔습니다 울트라리아 네번째팩 뭐야? 남았어? 네번째팩 네번째팩 꽝 다음에 다섯번째팩 여기서 V나와 V 안나와 V맥스는 나올수있는데 V는 안나와 이게 V 대신에 나온거야 V는 안나와 주세요 V는 안나와요? V는 한장 나왔으니까 안나와요 이게 V야 이게 V카드 대신에 나온거야 이게 V카드 대신에 나온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에 네번째팩스 가보겠습니다 네번째팩스 운이 좋으면 이거는 수퍼레아급 이상으로 한번더 나올수 있는데요 이거는 운이 좋아야됩니다 지금 현재는 수퍼레아나 나왔고 울트라리아나 나왔죠? 운이 좋아야됩니다 박스 운이 좋아야되요 홀로카드 첫번째팩은 홀로카드 다음 두번째팩은 꽝이겠죠 꽝꽝꽝 꽝꽝 꽝꽝 꽝꽝꽝 자 꽝 그 다음에 세번째팩 여기서 V 아니면 꽝이네요 라이채가 나왔네요 홀로카드 네번째팩 꽝입니다 네번째팩 꽝 다섯번째팩 자 다섯번째팩 자 마지막팩 여기서 꽝이 나올수있고 V카드가 나올수있죠 자 꽝이면은 또 꽝박스입니다 이야 꽝 자 V카드 나왔죠 V카드 그러면은 네번째팩스에서 네번째팩스에서 블랙히 V가 나왔습니다 꽝박스는 아니에요 자 다음 다섯번째팩스입니다 다섯번째팩스 자 다섯번째팩스에서 첫번째는 꽝 꽝꽝꽝 V카드 V카드가 나왔네요 자 V카드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이제 끝났어요 거의상 안나오고 V맥스트가 한장 더 나올수 있습니다 자 두번째 홀로카드 그 다음에 세번째 꽝 꽝 다음에 네번째 꽝이죠 꽝 홀로카드 다섯번째 꽝 꽝 자 다섯번째팩스에서는 V카드 하나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두번째 실험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V맥스가 한장도 안나왔습니다 여러분들 V맥스 한장도 안났어요 자 한장도 안났어요 자 마지막이야 마지막 박스 자 하세요 자 제가 그러기때문에 이거를 추천 안하는겁니다 예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 안합니다 예 꽝 자 첫번째 꽝 에요 그 다음에 두번째 꽝 홀로카드 그 다음에 세번째 V맥스 나왔어요 블랙히 V맥스 세번째 자 여기서 운이 좋으면은 V카드가 한장 더 들어갈수 있어요 V카드 꽝 운이 좋으면 자 네번째 꽝 다음에 다섯번째 여기서 꽝 자 여기에서 V카드가 나와야되는데 여러분들 와 잠깐 보셨나요? 잠깐 보셨나요 여러분들? 응 대박카드 떴습니다 대박카드 대박카드 자 보겠습니다 야 야 마지막에 떴어요 자 모래꿍 저리요 보신분 있겠죠 자 물거미 부쩍부쩍 쉐이크 자 마지막에서 V카드 대신에 뭐가 나왔냐면은 자 블랙히 V 슈퍼레어 트길 나왔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같이 네 아 마지막에서 자 마지막 박스였거든요 마지막 박스 네 마지막 박스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박스에서 와 이거는 이거는 운이 좋은거에요 그냥 운이 좋은거에요 어쩔수 없어요 하하하하 저는 기대 안했는데 나왔네요 네 어우 좋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러면 오늘 시험 잘했죠 하하하하 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박스에서는 어 두번째박스에서는 지금 특일이 슈퍼레어급 이상으로 두개가 나왔죠 이렇게 블랙히 슈퍼레어 특일 그 다음에 기본에너지 이렇게 울트라 레어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나오는 바람에 이게 나오는 바람에 이게 다 좋은겁니다 블레키브이스퍼래요 이게 제일 좋은거니까 그래도 좋은거니까 좋은거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어땠나요 좋은 실험했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다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됐구요 민호가 실험하느라 고생 많았구요 민호 그러면 이제 친구들 인사해주세요 빠빠이 빨리 인사해줘 빨리 안해 안녕 안녕 자 오늘 영상 재밌었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